고양이 놀이터 풍경입니다 구름다리 위에는 찹쌀이가 노래하고 있어요 찹쌀아 찹쌀이는 목소리가 굉장히 예뻐요 노래해봐 다음에 우리 우주 애교 많은 우주 우주 약 먹고 있어요 충농증이 있었죠 다음에 우리 최다 다음에 우리 만두 우리 하양이 그 다음에 우리 크리미 우리 아담이 우리 아이들 오늘 많이 나와있네요 다음에 또 우리 모짜 모짜는 또 해먹을 차지하고 있어요 저 뒤에는 다리가 있네요 자 다음에 또 일광역을 즐기고 있는 우리 아담이와 율무 오늘 많이 나왔어요 우리 아가들 1번 율무 2번 아담이 3번 만두 우주 4번 우주 5번 크리미 그 다음에 6번 모짜 7번 접사리 그 다음에 8번 누리 9번 다리까지 4번 우리 아가들 오늘 아침 출석일이 굉장히 좋아요 9번까지 왔어요 총 14번까지 있는데 오늘 또 우리 아가들 평화롭게 잘 지내길 바라겠습니다 맛있는 것도 잘 챙겨줄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